본인의 신호는? 본인의 신호는? 저희 신호는 굉장히 간단한데 사람들이 간판을 만든다 A는 높은 것에 대하여 생각한다 간판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실험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고 어떻게 멀어질까? 어떻게 비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의 제목을 내용보다 더 먼저 정한했던 것 같아요.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감각할 수 있는 적당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너무 어떤 방향을 향하지 않는 조금 인상적인 과정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말들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출이 뭔가 조금 관심 있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추세 안에서 더 방법적으로 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결과로 치환하는 일에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미연일 없이 이것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